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수업 시간은 2020년 제3회 전기기사 필기문제에요 과목은 회로일이고 회로일은 10문제 나왔어요 나머지가 제공학 10문제구요 자 회로일은 10문제 1번부터 자 1번 문제는요 상당히 쉬운 문제야 자 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조건을 찾아보면은 요거죠 요거 무효전력이 주어졌다 라는거 이게 요 문제 가장 핵심이에요 당연히 또 3상이고 그러면 3상이면서 우리가 무효전력 주어졌다는 얘기니까 3상의 무효전력과는 식 Q는 3상이에요 그죠? 누투삼의 VI의 사인세터죠 사인세터 표준단위는 바고 문제에서는 키보바라고 주어졌지만은 자 그 다음에 엄밀히 말하면 보통은 우리가 생략에서 많이 쓰는데 우리가 3상에서 선관전압 상전압이 있구요 전류도 선전류가 있고 상전류 있잖아 그죠? 근데 우리가 보통 전기에서 표준은 선관전압과 선전류가 기준이니까 아 요 선관전압 선전류 표시하는 L은 생략을 많이 해요 이거 없어도 우리가 선관전압 선전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내가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선전류 IL 구하는 거잖아요 선전류 IL은 당연히 누투삼의 VL 선관전압 그 다음에 사인세터 분의 무회가 Q가 되는 거예요 그죠?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보니까 역률이 주어졌어요 그죠? 아 문제 주어진 조건은요 역률 코어사인세터가 주어진 거야 0.6 자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시죠? 코어사인세터가 0.6일 때 사인세터는 6답할 때 10 6이 나오면 8이다 0.8이다 그죠? 원래 이 사인세터는 피타고라스 종류에서 루트의 1 마이너스 코어사인제곱 세트에서 구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? 1 마이너스 0.6의 제곱이니까 얘 계산하면 0.8 나올 거야 원래 풀이는 이런데 우리가 뭐 0.6일 땐 0.8 그죠? 0.8일 때 0.6 우리가 이거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아주 기본이잖아요 시험장에서 좀 더 쉽게 빨리 푸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한 것보다는 6대 8 때 관계 6대 8 때 10 그죠? 0주의 0.6이면 무효율은 사인세터는 0.8이고 0주의 0.8이면 무효율은 0.6이다 반대로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무효전력은 근데 주의할 점이 문제에 주어진 게 키로예요 키로 그러면 10 곱하기 10의 3승이 되는 거고 분모는 루트 3의 선관전압 100V고 사인세터는요 0.8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 계산은 몇 나오냐면 당연히 아주 쉽게 72.2 정도 나올 거 아니야 암페하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런 문제 조건만 잘 캐치하면 상당히 쉬웠던 문제다라는 거 그죠?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냈던 거고 자 2번 문제 2번 문제도 제가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의 문제죠 T형 헤로인데 그죠? A, B, C, D 그 중에서 A와 C만 찾는 거예요 자 T형일 때에 기본적으로 공식 정리 A, B, C, D 자 기본이론식이라는 이거 많이 연습했어요 그죠? A는 뭐죠? A는 앞에서 봐야 돼 앞에서 보면 이거 보는 거죠 그죠? 따라서 얘는 Z2, Z1 아 Z3이에요 그죠? Z3 B는요? B는 Z1, Z2, Z3가 다 들어가는 거죠 Z1, Z2 1, 2, 1, 2, 3 3는 분모를 항상 위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요? C는 이 하단부잖아요 그러면 C는 Z3 분의 역수 D는요? D는 이 뒤에 있으니까 뒤쪽에서 봐야 돼 D에서 보면 Z3하고 Z2만 보면 포함될 거 아니야 이게 A, B, C, D 공식이거든요 아니면 행렬식 갖고 풀 수 있어 그렇죠? 행렬식 갖고 풀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요 문제는 다 구하는 게 아니고 뭐? A하고 C만 찾아달라 이거죠 A하고 C만 A는 A는 1 플러스 Get3 분의 Z1이죠 자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전부 다 Y로 표현했어 단 Z1은 Y분의 1 이거 없다 하더라도 인피탄성에서 얻은 수의 역수관계잖아요 따라서 Z1은 1 플러스 Z1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조건인 Y2분의 1이라고 써도 상관없고 그죠? Z3는요 Z3는 Y3분의 1이니까 얘도 Y3분의 1이라고 써도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? 1 플러스 얘는 분모로 가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곱하니까 Y1이라고 얘는 분자로 올라가는 거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산수계산 수학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C값은 C값은 Z3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Z3는 Y3분의 1이니까 뭐요? 얘는 Y3로 당부한 얘기죠 정답 몇 번? 정답은 3번 그래서 2번 같은 문제도 기본적인 문제 4단점항에서 기본적인 문제 형태를 낸 거고 상당히 쉽게 낸 편이에요 자 3번 문제 3번 문제는 뭐예요? 회로이론에서 과도현상이죠 과도현상인데 뭐예요? 얘가 R이고 얘가 콩대다 C죠 그죠? R과 L 직렬해로 R과 C 직렬해로 두 가지가 있잖아요 R과 C 직렬해로일 때 과도현상의 과도전류식 IT 이 문제에 맞는 공식 빨리 끄집어내야죠 얘는 R분의 2의 익스포네셜의 마이너스 RC분의 1T 얘가 R과 C 직렬해로일 때의 과도전류 거래식 자 여기다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될 거 아니야 R 저항이 1킬로움이야 1킬로움은 뭐예요? 천옴이죠 전압 2 문제에서 100V 익스포네셜의 마이너스 R 천옴 C C가 1마일 곱하라 C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이에요 근데 이거 대입할 필요도 없었어 왜요? 시간 T 시간 T가 0이에요 0 그럼 0이면 이 자체가 0이잖아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익스포네셜의 마이너스 0이 뭐죠? 1이야 그죠? 뭐 계산기 처음으로 되잖아요 그럼 뭔가요? 천 분의 백이니까 0.1라고 그런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시간이 0초인 순간에서의 이 과도전류 값은 0.1 암페아다 그죠?